9번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누구한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보고하냐? 1선에 있는 누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먼저 보고하죠. 그럼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뭐야? 또 시도지사나 식약처장. 결국 최종적으로 업무입니까? 식약처장한테 취합이 되는 거죠. 그럼 식약처장은 뭐야? 이게 규모가 크다 하면 뭐야? 식중독제 대책협의회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1선에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거죠. 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금진한 의심이 된다. 식중독 환자나 의심이 되는 환자를 금진한 사람은 진단한 의사는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가장 1선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라인을 밟아서 누구? 시도지사 그리고 식약처장. 최종적으로는 식약처장한테 그 사실이 보고화될 것이고 그럼 식약처장은 뭐야? 이게 규모가 크다 하면 위급하다면 대책협의회를 만들죠. 식중독 대책협의회. 식중독 대책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87조로 연결되죠. 86조, 87조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죠. 간식구청 HTML 1 간식구청 1 간식구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